한참 운전 Tirдж Val 가실까요? 네 가시면 돼요 못 먹었을거인데? 그니까 저도 못 먹었을거 후이 평양 보고 이 화분씩 해주세요 그냥 이렇게 찍는 거예요? 네 경기 끝날 때까지 따라다니면서 찍을 거라서 이쪽은 맞아도 되는 거 아니에요? 아 저는 귀 맞아도 된다 아, 너도. 어색하시죠? 좀 어색하네요 많이. 이런 건 처음이라서. 근데 원래 맨발로 다니세요, 원래? 아, 원래 맨발로 안 다니는데 비와가지고. 아, 양말 쳐주신가? 네네. 뒤에 가셔야 돼요. 네, 먼저. 두 분이 뒤에, 두 분이 뒤에 가지고. 우리 때 이런 거 안 하고. 이거 재밌는데. 시험은 아무 연락 없었어. 근데 우리 만약에 가게 가자마자 뭐 하는 거예요? 오늘요? 네. 일정을 저한테... 일정을 저한테 뭐. 아니, 업업 가는 게 아니라 가자마자. 미치겠네, 진짜로. 오늘 뭐 나눠준다는 건 들었는데. 4시부터 젤리 오늘 일해드린 거 하시잖아요. 주문 그거 하시고, 그 다음에 아마 몸 푸시나 잠깐 이끌시고 같다고 들었어요. 네, 몸 잠깐 트시고, 그 다음에 뭐 하나. 누가 받아주시겠어, 내가 느끼는 거지. 졸리세요? 하품하지. 난 자다 일어나가지고. 몇 시 일어나셨어요, 누군가? 두 시간이요. 두 시간이요? 딱 쉬고. 30... 그래서 맨발로 나오신 거 아니에요? 아니요, 아니요. 이따 뵙겠습니다. 들어가세요. 네. 너무 웃기다. 긴장되세요? 어, 좀 긴장되네요, 이거는. 팬들 가까이서 보자고 그랬어. 네. 팬들이랑 사진 많이 찍어주시던데? 네, 생각보다. 어떠세요? 벌써부터 이렇게 어떤 계획이 온에서 사인해주고. 네. 흑사시죠? 네, 좀 그래도 긴장이 되네요. 좀 처음 겪어보는 일이나. 호흡이 쎄. 최애, 조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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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이. 첫 장라흡이 쎄. 2.1 대중 항상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해서 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상황. 오늘 영종군 선배님이랑 경기했는데 많은 걸 배우고 저렇게 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.